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결심이 필요한 순간들 지은이는 러셀 로버츠 미국의 경제학자 현재 예루살렘에 위치한 샬렘 칼리지의 총장이자 스탠퍼드 대학교 후버 연구소의 연구원이다. 시카고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조지 메이슨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확실성을 향한 욕구는 마음을 가장 크게 병들게 한다. 로버츠 그린 몇 년 전에 한 친구와 산책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자녀를 가질지 말지 아내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자녀가 생겼을 때 읽는 것과 얻는 것을 종이에 죽 적어보았는데도 이게 과연 좋은 생각인지 어떤지 두 사람 다 확신이 없다며 나의 조언을 구했다. 나는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람들이 자녀를 갖는 건 아니라고 했다. 달리 해 줄 말이 별로 없었다. 자녀를 갖는 게 비이성적인 행동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자녀를 가질 것이냐 말 것이냐와 같은 문제를 나는 답이 없는 문제라고 부른다. 말하자면 인생의 갈림길 같은 것이다. 어느 쪽이 옳은 지도 분명하지 않고 이 길이 아닌 저 길을 택했을 때의 기쁨과 고통이 무엇일지 끝까지 알 수 없으며 여기서의 내 선택이 나라는 사람을 규정하고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지를 결정한다. 답이 없는 문제들은 인생을 살아가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중대한 결정들이다. 나는 시카고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삶에서 합리적 선택을 내리게 해주는 게 경제학이라고 배웠다. 저게 아니라 이걸 선택했을 때 포기해야 하는 것들 소위 기회비용과 트레이드 오프가 중요하다고 배웠다. 하지만 나는 이제 인생의 중대 결정들에 관한 한 저런 원칙들이 오히려 우리가 길을 잃게 만들 수도 있다고 믿게 되었다. 시카고 대학교 대학원생 시절 경제학과 건물 벽에는 다음과 같은 켈빈경의 말이 새겨져 있었다. 측정할 수 없는 지식은 빈약하고 불충분하다. 그러나 답이 없는 문제들은 측정을 거부한다. 당신에게는 효과가 있었던 방법이 나에게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어제는 맞았던 방법이 내일은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답이 없는 문제들은 다스려지지도 길들지도 않으며 그때그때 저절로 생겨나고 유기적이고 복잡하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답이 없는 문제들을 다스린 것은 권위와 전통이었다. 왕이 나와 내 부모를 지배했고 태어날 때부터 종교가 있었고 문화가 우리를 둘러쌌다. 그러나 이제 왕은 죽었다. 왕은 죽었다. 종교의 장악력도 꾸준히 약해진다. 한때는 운명이었던 것이 이제는 선택이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더 나은 삶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답이 없는 이 어려운 문제들에 대처하는 한 가지 방법은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측정하려고 노력하고 측정할 수 없는 것은 최선을 다해 계량화해보는 것이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옳은 결정이란 건 없다. 1838년 답이 없는 문제를 앞에 놓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은 찰스 다윈이었다. 30살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결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번엔 결정을 볼 참이었다. 다윈은 이 선택에 의해 좌우될 장단점을 목록으로 작성해보았다. 장단점 목록을 작성하는 건 좋은 생각인 것처럼 보인다. 프랜세스 베이커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만이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베이커의 말에는 분명 일리가 있다. 결혼을 하고 자녀가 생기면 내 운명에 대한 통제권을 많이 상실한다. 결혼을 하고 자녀가 생기면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게 이해한 것이다. 1772년 조지프 프리스틀리는 커리어 노선을 바꿀까 고민 중이었다. 프리스틀리는 친구인 벤저민 프랭클린에게 조언을 구했다. 프랭클린은 프리스틀리에게 종이를 한 장 꺼내 가운데 세로로 선을 그으라고 했다. 좌우가 나눠지면 한쪽에는 장점을 다른쪽에는 단점을 쓴다. 여기까지만 보면 다윈이 썼던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프랭클린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갔다. 그는 프리스틀리에게 이 장단점들을 보면서 각각에 부여할 가중치를 추정해보라고 했다. 장점 하나가 단점 하나와 대략 크기가 같다거나 장점 세 개를 합치면 단점 두 개와 크기가 같다거나 하면 서로 상쇄가 되니 양쪽을 모두 지우라고 말이다. 이렇게 해보면 무게가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결심이 설 것이라고 했다. 인간은 운명의 볼모가 되지 않기 위해 늘 측정하고 비교하고 견준다. 이성의 저울진은 우리의 본성이지만 아무리 치밀하게 계산해도 버그는 발생한다. 프랭클린이 프리스틀리에게 했던 조언도 본질적으로는 이와 같은 내용이다. 장단점 중에서 몇 개를 합쳤을 때 서로 크기가 얼추 같은 것들을 찾아보라는 말은 여러 장단점을 대략적으로 측정하고 견주어 볼 수 있는 단일한 척도가 있다는 뜻을 내포한다. 다윈은 결혼하면 과학연구를 할 시간이 줄어들까 봐 걱정하고 있다.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다. 위대한 과학자가 되지 못할지도 모른다. 어떻게 하지?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다윈은 미래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답이 없는 문제 앞에 선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다윈 역시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우리가 만나는 답이 없는 문제의 다수가 바로 이런 식이다. 결혼을 할 것인가 자녀를 가질 것인가 새로운 종교를 믿을 것인가 어릴 때부터 믿던 종교를 떠날 것인가 수많은 의사결정이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내포한다. 새로운 경험을 하고 나면 당신은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 당신이 일단 미지의 세계에 뛰어들면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으로 완전히 달라진 자신이다. 겉으로 보면 자녀가 있는 부부들은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바보들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요구하는 희생에 비하면 그에 대한 보상은 보잘 것 없어 보인다. 숨겨져 있던 쉑스피어의 희곡이 한편 발견됐다고 상상해보라. 혹자는 쉑스피어의 최대 명작으로 한 번도 보지 못한 강력한 힘을 가진 희곡이며 날것 그대로의 감정과 열정 유머 익살 실망 용기 두려움 웃음 그리고 가장 순수한 형태의 기쁨이 가득한 작품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 연극을 오늘 밤에 볼 수 있다고 한다. 가시겠어요? 희극인가요? 비극인가요? 다윈이 묻는다. 아, 어쩌죠? 이 연극을 본 사람들은 도통 말이 없네요. 너무 강렬하대요. 공연 때마다 결말이 달라져서 리뷰를 읽어보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어디서도 보지 못할 빛을 가득 선사할 수도 있지만 가슴을 찢어놓거나 눈물을 쏟게 만들 수도 있어요. 운이 좋다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 어둠 속에서 내내 곁을 지킬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연극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모두가 감당하고 싶어하는 것도 그럴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 드라마의 끝이 어떻게 된다 한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당신의 가슴을 가득 채워줄 거예요. 저는 이 연극을 정말로 좋아하지만 그건 제 경우이고 당신은 아닐 수도 있어요. 답이 없는 문제란 바로 이런 것이다. 학자나 과학자들은 과연 답이 없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까? 가장 먼저 만나볼 사람은 스탠퍼드 대학교의 수학 및 통계학 석좌 교수 퍼시 다이어코니스다.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 회원인 그는 승산 위험 확률을 연구한다. 하지만 그는 개인적으로 답이 없는 문제를 만나면 자신이 연구하는 합리적 접근법은 내다버린다고 고백했다. 수학자 피트 하인은 딜레마에 봉착했을 때 결심이 서지 않으면 동전을 던지라고 말한다. 동전의 결과를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바라는 게 뭔지 알아내기 위해서다. 일단 동전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 어느 쪽의 결과를 바라고 있는지 느낌이 올 것이다. 공리주의적 접근법은 죄러미 벤담에 의해 창시되었다. 1789년 벤담은 인간의 관심사가 두 가지 즉 쾌락과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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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했다.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여러 선택 중 고통에 비해 쾌락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게 어느 것인지 살펴보라. 육체적 쾌락이든 정신적 쾌락이든 우리를 기쁘게 하는 모든 것이 효용이다. 벤담은 이를 혜택 이점 쾌락 선 행복 벤담의 접근법은 소위 합리적 선택을 바라보는 경제학자들의 시각에 근간이 됐다. 벤담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인간의 경험을 바라보는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보면 삶이란 거대한 놀이공원에서의 하루 같은 것이다. 가진 돈은 정해져 있고 탈 수 있는 놀이기구의 수도 제한된다.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삶의 목표는 소득과 시간이라는 제약 아래서 가장 큰 만족을 축적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다윈을 비롯해 이번 장에서 이야기했던 과학자나 학자들이 답이 없는 문제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았던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관심사는 일상적으로 느끼는 그날그날의 쾌락과 고통을 넘어선다. 우리는 목적을 원한다. 의미를 원한다. 나 자신보다 큰 무언가에 속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열망한다. 중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전반적 느낌 즉 행복 내지는 일상적 쾌락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삶의 질감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규정하고 나 자신을 어떻게 볼지를 결정한다. 잘 산 인생은 단순히 즐거운 인생이 아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잘 산 인생의 조건을 에우다이 모니아라고 불렀다. 종종 행복 또는 만족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그런 단어로는 에우다이 모니아의 뜻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 영어로는 플러리싱이 더 좋은 번역이다. 영어 플러리싱이라는 단어에는 일상적으로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성공적이라는 뜻인데 보통 물질적 금전적인 것을 의미한다. 이때는 우리말로 흔히 번영이라고 옮긴다. 두 번째는 내가 이 책에서 사용하는 뜻인데 살아있는 유기적인 것을 표현한다. 인간은 자신의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 인간으로서의 잠재력을 꽃피울 때 플러리시한다.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것은 삶을 충만하게 사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쾌락을 늘리고 고통을 피하는 게 아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진실성 미덕 목적 의미 존엄성 자율성을 가지고 행동하며 살아간다는 뜻이다. 자녀를 갖는 이유는 단순히 당신 삶의 자녀로 인해 생길 쾌락과 고통의 총합 때문이 아니다. 자녀를 갖는 이유는 자녀로 인해 통장 잔고가 줄어든다고 해도 삶 전체가 더 풍요로워지기 때문이다. 답이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내리는 선택들은 그저 미래의 비용과 혜택만 줄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이 선택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규정하며 결과가 좋을 때는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 인생에는 감정의 기복, 쾌락, 행복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것이 있다. 자신을 충만하게 하고 자신답게 느끼게 해주는 그 삶의 결을 찾아라. 존 스튜어트 밀은 이렇게 말했다. 만족한 돼지보다는 불만족한 인간이 되는 게 낫다. 만족한 바보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게 낫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사느냐가 내가 뭘 경험하느냐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달리 표현한 말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돼지의 만족이나 철학자의 불만족이 얼마나 지속되느냐 하는 점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일상적 만족 혹은 쾌락의 순간 이상의 것을 바란다. 우리는 목적과 의미를 원한다. 고통은 인간을 성장시킨다. 당신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고 당신을 더 단단히 만들어주고 마법 같은 일상을 선사한다. 이 모든 것은 마음이 찢어져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제자에게 어려운 과제를 내준 스승에 관한 우화가 있다. 여기 바위가 하나 있다. 이 탑은 꼭대기까지 100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너는 이 바위를 탑 꼭대기까지 날라야 한다. 제자는 바위를 끌어안고 힘겹게 탑 입구까지 가져간다. 그런데 문은 너무 좁고 바위는 너무 크다. 바위는 문을 통과할 수가 없다. 스승님 불가능한 과제를 주셨습니다. 제자가 소리친다. 스승은 망치를 가져오더니 바위를 깨서 손쉽게 문을 통과한다. 스승이 말한다. 이 바위가 내 마음이다. 마음이 찢어져야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 나이가 들면 내가 참고 견뎠던 고통 특히 가슴을 찢어놓았던 고통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음을 깨닫게 된다. 그 아픔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더 풍요롭고 충만하게 바꾸어 놓는다. 우리는 스스로를 배신하지 않기 위해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많은 이들에게 종교생활은 진리를 찾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얼마만큼의 희생이 따르느냐는 무관하다. 때론 너무나 괴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의 교단을 떠나는 이유는 더 이상 내가 믿는 종교가 진리가 아니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많은 사람이 공리주의적 효과보다는 인간적 성장을 우선시 한다. 이들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인생의 목표 또는 의미를 어디에 둘 것인가 무엇이 옳은 일이며 미덕인가 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들은 그 선택으로 인해 앞으로 쾌락보다 고통을 더 많이 겪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인생에서 이들 측면을 중시하기로 선택했다. 인간은 불안전하고 결함이 있고 함께 살기 힘들며 어떤 때는 옆에 있는 것조차 참기 힘들다. 분명히 지금 당신의 배우자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을 끌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더 재미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당신의 잘못을 더 잘 참아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목록은 끝이 없다. 하지만 그 모두를 한꺼번에 다 만족시키는 사람은 아주 드물 것이다. 어쩌면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적당히 타협하는 건 잘못이라고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그럭저럭 괜찮을 뿐인 사람에게 만족하면 안 된다고 답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그보다 더한 주장을 하려고 한다. 나는 여러분에게 타협하라고 권장하는 게 아니라 타협 해야만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최선의 배우자 최선의 커리어 최선의 도시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사회과학자 허버트 사이먼의 주장이다. 그는 최적화라는 게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다고 주장했다. 내가 이 책에서 타협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이먼이 만족화라고 불렀던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만족화는 만족과 충족을 합친 단어인데 제한된 지식으로 최선을 다해보는 것을 뜻한다. 인생이란 가이드북 없이 로마 여행 계획을 짜는 것과 아주 흡사하다. 여러분의 유일한 관심사가 지구에 머무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오로지 즐겁게 보내는 것뿐이라고 해도 과연 무엇이 기쁨과 쾌락과 만족을 가져올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인생 문제들은 정답이 없다. 그래도 괜찮다. 실은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눈부시게 아름다운 일이다. 인생이란 지도 없이 지구를 행진하는 여행이다. 우리는 목적과 의미를 찾고 싶어 한다. 옳은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다. 인생을 잘 살고 싶다.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싶다. 미래에 우리가 뭘 좋아하게 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그날 그날의 경험이라는 협소한 일상을 넘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의할 더 심오한 즐거움들은 절대로 일일이 다 미리 상상할 수가 없다. 이런 무지를 직시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라. 세상의 그 어떤 가이드북도 아무리 훌륭한 책이라 해도 누구와 함께 여행하라고 알려줄 수는 없다. 같은 관점을 지닌 사람, 죽이 잘 맞는 사람, 내가 존중하고 나를 존중하는 사람을 찾으라. 이만하면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환상적인 커플이다. 다윈은 본인이 작성한 비용 혜택 목록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아내를 찾는 데 많은 시간을 쓰지도 않았다. 그는 자신과 아주 비슷한 세상에 살며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과 결혼했다. 결혼에 관한 내면의 대화를 나누고 나서 1년이 채 못되어 다윈은 사촌인 에마 웨지우드와 결혼했다. 두 사람은 1882년 다윈이 죽을 때까지 40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했다. 10명의 자녀를 낳았고 그중 7이 무사히 자라 어른이 됐다. 결혼하고 20년 후 다윈은 종의 기원을 발표했다. 다윈의 결혼생활은 성공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말년엔 그의 과학적 관점과 아내의 종교적 관점이 서로 충돌해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전처럼 단순하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에마와의 결혼이 다윈에게 이런저런 유쾌한 인생 경험을 넘어서는 훨씬 큰 의미였다고 생각한다. 1839년 1월 결혼을 일주일 앞두고 에마 웨지우드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윈은 자신이 단순히 결혼 자체를 열망하는 게 아니며 혼자 일 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열망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 탱고를 추려면 두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영영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끝내 잘 맞는 사람을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다.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는 주위 사람들과 어떻게 교류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직면한다. 친구 부모 동료로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부분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의한다. 남들과 잘 지내는 것 즉 좋은 친구 좋은 배우자 좋은 동료가 되는 것은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답이 없는 문제다.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 것은 훌륭한 출발점이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는 타임보다는 나 자신을 더 많이 생각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내 마음속 영상 화면에서는 내 인생 스토리라는 내면의 드라마가 24시간 일주일 내내 펼쳐지고 있다. 그러니 당신의 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당신이고 주위 모든 사람은 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 내러티브는 우리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고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 삶을 경험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준다. 우리는 남들과 관계를 맺지만 정확히 대등한 입장은 아니다. 자칫하면 상대가 느끼는 것보다는 내가 느끼는 게 중심이 되어버린다. 내 역할은 커다란 합창단 속에 한 명에 불과한데 내 눈에는 그게 실제보다 더 커 보인다. 내가 그렇게 만들기 때문이다. 나는 나 자신을 약간은 지나칠 정도로 진지하게 생각한다. 타인의 역할은 과소평가 해버리고 내 삶과는 무관하게 타인도 감정에 있는 사람이고 타인의 인생에도 드라마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린다. 그러나 인생을 다르게 살 수도 있다. 세상을 바로 보고 싶은가? 당신 안에서 되풀이 되는 시나리오를 깨고 나와라. 자기 기만이라는 미스터리한 베일을 벗겨내라. 일상적 경험을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일지에 대해 우리는 선택권이 있다. 첫 번째 선택은 자신을 개별적이고 영웅적이며 외로운 존재로 보는 것이다. 두 번째 선택은 다른 무언가에 속하고 연결된 존재로 보면서 그 소속감을 경험의 중심에 놓는 것이다. 사전에 도중에 이후에 각각 내 경험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점은 일상적 경험이 나의 일부가 되는 방식을 바꿔놓는다. 친구나 가족들을 당신의 목표에 이바지하는 사람 당신의 효용을 높여주는 사람으로 보지 말고 당신이 헌신해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하라. 그들과의 교류를 통해 일어날 수 있는 일에 관해 숨은 목적을 품지 말라. 그들과 교류할 기회를 각본 있는 드라마가 아니라 탐험이나 모험이라고 생각하라. 그러면 당신이 주인공일 때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드라마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 과정을 당신이 장악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삶이라는 합창단에서 디바가 되지 마라. 목소리를 낮추고 하모니를 즐기라. 영웅은 자기 자신보다 위대한 무엇인가에 자기 삶을 바친 사람이다. 조지프 캠벨 경제학자 아리엘 루빈스타인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원하는 게 무엇인가 2. 실행 가능한 것은 무엇인가 3. 실행 가능한 것들 중에서 가장 원하는 것을 선택한다. 나무랄 데 없는 논리처럼 보인다. 이 인간 행동 모형에 대해 제기되는 전형적인 비판은 우리의 계산 능력에 구멍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행동이 일관되지 않고 불확실성 이라는 속임수에 넘어가기도 하고 수많은 편견을 갖고 있다. 우리는 종종 그저 그래야 한다 라고 생각해서 옳은 일을 할 때도 있다. 이런 희생을 할 때 기분은 좋지 않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런 희생을 감수하는 이유는 특정 종류의 사람이 되기를 열망하기 때문이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는가? 바보라고 생각하는가? 사람들은 보조금이나 두둑한 보상으로 자신을 매수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좋아하지 않는다. 자신의 원칙이나 핵심 가치는 누가 돈을 준다고 해서 팔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내가 가진 미덕에 가격표가 있다는 생각을 좋아하지 않는다. 물론 때론 가격표가 있다. 종종 우리는 나 자신을 팔아먹는다. 하지만 그건 우리의 결점이지 결코 장점이 아니다. 어느 의사결정이 본질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보여준다면 대가는 고려하지 말라. 옳은 일을 하라. 우리의 정체성이나 열망을 배신하면서까지 맞바꿀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나 자신에 대한 존중감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맞바꿀 수 없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원칙을 첫 번째로 놓으라. 당신의 결정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규정한다. 당신의 본질과 관련되는 문제라면 트레이드 오프는 하지 말라. 진실하게 살라. 옳은 일을 하라. 당신 자신을 존중하라. 적어도 출발점은 이래야 한다. 원칙을 첫 번째로 놓는다는 것은 당신이 지금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시간이 지나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을 것 같은가 에 관한 문제다. 합리적 동물이 되는 건 너무나 편리한 일이다. 본인이 하고 싶은 건 뭐든지 이유를 찾거나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원칙이 무엇인지 기억하려고 노력하라. 원칙을 우선시하려고 최선을 다하라. 달리 강력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닌 이상 원칙을 첫째로 놓으라. 규칙은 정체성과 자아감을 유지하는 데 유용하다. 하지만 규칙은 우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더욱더 중요하다. 에그니스 켈러드는 열망이라는 책에서 삶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기를 열망하는가 라고 했다. 프랭크 나이트는 이렇게 썼다. 현명하거나 선하다는 특징은 주로 실제의 자기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인 척하다가 만들어진다. 계속 그런 척을 하다 보니 일부가 습관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연습을 해도 완벽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제대로만 한다면 분명히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 당신이 되고 싶은 그 사람이 되도록 연습하라. 전에는 끌리지 않던 것도 계속해서 시도하다 보면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지를 생각하고 열망하라. 되고 싶은 사람이 되도록 연습하라. 삶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특히 중요한 영역에서는 우리의 욕망은 경제학자들 생각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다. 우리 안에는 착한 개와 못된 개가 있고 둘은 늘 싸움을 하고 있다. 착한 개에게 밥을 주라. 자주 주라. 그러면 나쁜 개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시작할 것이다. 크게 실패할 용기가 있는 자만이 크게 성취할 수 있다. 로버트 케네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확실성이다. 불확실성은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미식축구팀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감독 빌 벨리측은 감독직을 수행하며 6개의 슈퍼볼 반지를 가져갔다. 사람들은 그를 천재, 위인, NFL의 아인슈타인 이라고 부른다. 벨리측은 한 번에 딱 맞는 선수를 골라야 한다는 걱정을 좀 내려놓고 대신 선수를 많이 선발 하려고 한다. 벨리측은 선순위 선발권 한 장을 후순위 선발권 여러 장과 얼마든지 맞바꾸려고 한다. 벨리측은 자신이 선발한 선수들 중 극히 일부만이 본인의 시스템 안에서 무럭무럭 성장할 것임을 알고 있다. 또한 나중에 가서 좋은 결과를 낼 선수가 누구인지 미리 알아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안다. 그래서 그는 드래프트 당일 더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온 힘을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분모를 키운다. 즉 선발 총 인원을 늘리는 것이다. 자포스를 떠올려보면 되겠다. 자포스는 배송료와 반품이 무료인 온라인 신발 쇼핑몰 사이트다. 우리는 신발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걸 신고 집안을 걸어본 다음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 직접 신어보기 전에는 저 신발이 과연 내 발에도 편할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선택권은 쇼핑이라는 과정 자체를 바꿔놓는다. 잘 안 맞는 선수가 있으면 장기 계약을 체결할 필요 없이 내보내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벨리 측은 미리부터 누가 최고의 선수인지 조금이라도 더 확실하게 알아내려고 기를 쓰지 않는다. 대신 주문하는 선수의 수를 늘린다. 선택권의 핵심은 뭐가 좋을지 미리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벤처 캐피털도 바로 이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다. 최고의 벤처 캐피털 리스트라고 해도 10번 중에 7번은 삼진을 당한다. 그들은 왜 유니콘 기업을 미리 알아내서 거기에만 투자하지 않는 알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삶에도 이 아이디어를 적용해보라. 가능하면 더 많은 경험을 해보려고 노력하라. 이것저것 시도해보라. 당신한테 안 맞는 것은 그만두라. 당신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는 기회를 소중히 붙잡으라. 빠져나오는데 큰 비용이 드는 일만 아니라면 이게 어떤 걸까 미리 알아내려고 골몰하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는 모험을 해보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라. 헤매더라도 이것저것 해보는 편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 남들한테 좋은 게 당신에게도 좋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신발을 직접 신어보면 그 신발이 얼마나 편한지 글로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 수 있다. 실수란 안초비를 싫어하면서 안초비가 들어간 피자를 계속해서 주문하는 것이다. 실수란 파렴치한 인간인 것을 알면서도 그를 신뢰하는 것이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 내가 바랐던 것과 다른 결과를 낳았다고 해서 그게 실수는 아니다. 그건 그냥 나의 바람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 하나의 선택이다. 이런 것을 실수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이런 경우를 가지고 자책해서는 안 된다. 당신 자신을 용서하라. 답이 없는 문제의 결과가 좋지 못했다고 해도 그게 내 실수는 아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모험이라고 불러야 한다. 인생이 생각과 다르게 펼쳐진다면 나라는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사람이 된다면 변화하라. 뱀파이어가 되어보니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망토를 벗어던지고 햇빛을 즐기라. 나에게 맞지 않는 걸 알게 됐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그 일을 계속하고 있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살아 있으라. 변화하라. 할 수만 있다면 선택권을 충분히 활용하라. 결혼 전에 데이트부터 해보라. 입사 전에 인턴부터 해보라. 정직원으로 채용하기 전에 인턴부터 시켜보라. 이사하기 전에 직접 방문해보라. 첫 장을 읽었다고 해서 모든 책을 끝까지 읽을 필요는 없다. 인생에서 내리는 대부분의 결정은 한 번 선택했다고 해서 되돌릴 수 없거나 취소할 수 없는 게 아니다. 이민을 갔는데 그곳이 싫다면 다른 곳으로 가면 된다. 결혼생활이 최악이라면 이혼을 해도 된다. 도저히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라. 답이 답이 문제로 괴로워하는 것은 후회라는 망령의 탓이 크다. 라피 조너선 섹스는 이렇게 말했다. 결혼을 이해할 유일한 방법은 직접 해보는 수밖에 없다. 어느 커리어가 나에게 맞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실제로 장기간 일해보는 수밖에 없다. 결심의 언저리에 서서 망설이는 사람들은 팩트가 다 수집될 때까지 결정을 꺼리는 사람들은 결국 인생이 다 지나가 버렸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인생의 어느 길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위험을 감수하고 그 길을 직접 살아보는 수밖에 없다. 인생이 다 지나가 버리는 것을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실수에 대한 걱정을 그만두는 것이다. 어떻게 해도 더 잘 할 방법이 없다면 그건 실수가 아니다. 그러니 옳은 결정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쓰는 시간을 줄여라. 대신에 선택권을 늘릴 방법, 선택의 결과가 좋지 못했을 때 실망감에 대처할 방법을 고민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라. 내가 원하는 게 뭔지는 책상에 앉아서 연구한다고 혹은 책을 찾아본다고 전문가에게 물어본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루하루 실제로 겪어보면서 알게 된다. 답이 없는 문제에 직면하는 법을 생각할 때는 예술가처럼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예술가처럼 산다는 말은 세상에 대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발견 마음을 연 연 다는 뜻이다. 예술가는 자신이 뭘 만들어내게 될지 전혀 모르는 경우도 많다. 그들은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게 뭔지 알아내려고 창작물을 만든다. 뭘 그릴지 알려면 일단 그리기 시작해야 한다. 피카소 당신이 무엇을 향해 고군분투 하고 있는지 정확한 형태나 윤곽은 모르더라도 개괄적이나마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다. 이 열망은 그냥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일 수도 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말이다. 문제는 우리가 목표를 향해 전속력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게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라비 레비 이트하크가 뛰어가는 남자와 마주쳤다. 남자는 미친 듯이 앞으로 달리고 있었다. 자네 어딜 그리 급하게 가나 라비가 물었다. 제 삶을 뒤쫓고 있습니다. 남자가 대답했다. 아마 그건 자네 뒤에 있을 걸세. 라비가 말했다. 자넨 삶에서 멀어지고 있어. 우리는 여행 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세워놓은 관광객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할 시간을 끼워놓은 관광객이나 한가로이 거닐며 도시를 한껏 느끼고 있는 사람은 목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때론 목적이 없는 편이 어디를 목적으로 삼아야 할지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말이다. 때론 그냥 앉아서 기다리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는 편이 낫다. 빈둥거리며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게 중요하다. 때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답이 없는 문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하고 맛보고 음미해야 할 미스터리다. 세상에는 당신이 꿈꾸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다. 행복은 설문 조사에서 처럼 단순하게 1에서 5 사이의 숫자로 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의미 목적 사랑 인간적 성장 재능을 최대치로 활용하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슴을 노래하게 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로 키워낸다. 과학의 영역에는 과학을 사용하고 과학이 해당하지 않는 곳에는 과학을 사용하지 않는 게 훌륭한 과학의 핵심이다.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도 있다. 앞으로도 영영 알 수 없을 것이다. 최고의 질문은 답이 없는 질문들이다. 지금까지 결심이 필요한 순간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의 가장 핵심은 첫째 답 없는 질문 둘째 지향점 셋째 정체성 이라고 생각합니다. 답이 없는 질문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지와 불확실성 입니다. 나침반을 잃어버린 배가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것과 비슷합니다. 방향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어느 쪽으로 가도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본질이죠. 두 번째 지향점은 별자리와 같습니다. 옛날 배들은 다 별자리를 보면서 항해를 했다고 하죠. 별자리를 볼 줄 안다면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 지금 어느 방향으로 뱃머리를 돌려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목적지도 지향점도 없다면 아무 방향으로 가도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불확실성의 바다에서 별자리를 보며 항해하는 배는 목적성이 생깁니다. 이 목적성은 인생에서는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목적인 것이죠. 불확실한 세상에서 지향점을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나만의 독특한 정체성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사는 삶이 인간을 가장 만족하고 행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삶에는 정답이 없는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중요한 질문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정답이라고 해도 때와 장소와 상황이 달라지면 오답이 되기도 합니다. 목적지가 바뀌면 직진하던 차도 유턴을 해야 합니다. 오른쪽으로 가려다가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늦었다고 서두르다가도 상대가 더 늦는다는 연락을 받으면 갑자기 여유가 생기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생물의 특징은 변화무쌍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물이기에 인생도 마치 생물처럼 천변 만화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인생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 어떤 응답을 할 것인가 이것은 각 사람의 자유이고 책임이며 선택입니다. 삶을 산다는 것은 또는 살면서 선택을 한다는 것은 뷔페에서 접시를 채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뷔페에 가면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이 접시를 들고 음식을 담고 있지만 똑같은 음식을 똑같은 양만큼 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어떤 선택도 딱히 옳거나 그르다고 말할 수 없는 선택이죠. 우리는 대략적으로 우리의 지향점을 설정하고 그것을 염두에 두며 한 발 한 발 나아갈 뿐 눈앞에 모든 결정 하나하나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고 옳으니 그르니 좋으니 싫으니 따질 수는 없습니다. 어떤 배나 비행기도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의 일직선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주행하지는 못합니다. 인생에 정답은 없다는 말이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모든 인간이 일부 범죄적인 행위를 제외하고는 모든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와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부타는 살인 절도 음탕함 거짓말 음주 이 다섯 가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자유롭게 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개명 하나만 지키면 모든 율법을 지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삶에서 금지된 것들은 실은 매우 적습니다. 인생은 자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도전하고 실행해 보는 것이죠. 대수의 법칙은 모집단의 크기가 커질수록 진실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법칙입니다. 주사위를 던지면 1부터 6까지 숫자가 나올 확률은 정확히 6분의 1입니다. 10번 던져서 10번 다 6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던지는 횟수를 만 번 10만 번 으로 늘리면 각 숫자가 나오는 횟수는 정확하게 6분의 1로 수렴합니다. 농구공을 골대에 많이 던지면 던질수록 득점할 확률은 높아집니다. 득점이 100% 확실한 순간에만 슛을 하는 팀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약간의 기회만으로도 선수들이 슛을 시도하듯 인생에 약간의 찬스만 있어도 시도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구름에 비 들었는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립적으로 표현하면 불확실성이지만 좀 더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가능성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가능성이 삶의 희망이고 기회입니다. 삶은 어쩌면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는 대로 되어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삶과 죽음은 내 의지와 무관하게 주어지지만 그 사이를 어떻게 채우느냐 하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스스로에게 답이 없는 질문을 던지거나 불가능한 꿈을 꾸는 것은 살아있는 인간만의 특권입니다. 인류가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꿈꾸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은 오랜 인류 역사를 통해 왕이나 일부 귀족들만이 누렸던 특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당신께서는 정말 엄청난 행운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자신의 삶의 지향점을 세우시고 불확실한 인생의 갈림길에서 답이 없는 질문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지향점과 가치관 정체성에 더 부합하는 현명한 해답을 선택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이 흥미롭고 설레는 정말 인간이라면 한 번 살아볼 만한 멋진 삶이 되시리라 기대합니다. 삶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천국과 지옥 천사와 악마 사이를 오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책한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